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어떤 종목이냐고요? 어떤 교육이냐고요? 이런 종목이죠 그리고 이런 교육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도 EDGC 같은 경우 어우 창패 윤정두 EDGC 오늘 말씀도 못 드렸어요 하지만 EDGC 지난 3월 급락장에서부터 그냥 급등 랠리를 나타냈죠 오늘 기준에서 진단키트 관련된 내용 재료로 또 부각이 되면서 EDGC 폭등 랠리 나왔잖아요 거기에 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의 흐름 이렇게 초록색깔 넣어드린 종목군들 물론 오늘 시젠의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또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사거래 일제 수익 기조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IT 쪽에서 DBIT의 흐름 아주 긍정적이죠 오늘 눌림목 나타났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때요 시가총액 4위 종목이 이번 주 내내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돌파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계좌가 펄해질 수 있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시가총액 4위 종목 여러분들 계좌에 교육시켜드리고 전부 꽂아드렸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까? 오늘 같은 날 이런 종목군들 아 싫으시다고요?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파란색 초록색으로 그대로 여러분들께 체킹해드린 거 있죠? 이거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상한가가 세 종목인데 상한가가 세 종목인데 이런 종목 시가총액 500억도 안 되는 200억 원대 이런 종목 매수하실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종목 시가총액 어떻게 돼 있어요? 그다지 크지가 않죠 거래대금 이거 이만큼 거래대금 냈는데 어떻게 매수할 수 있어요?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 7천억 이상 터진 종목에 어제 바로 방송에서 이 시간에 유비케어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끝나자마자 온라인상에서 그냥 유비케어 말씀드렸잖아요 채널 돌리시면 뭐 할 거예요? 채널 돌리시면 뭐 할 거냐고요 박스경제TV에서 유비케어 말씀드려서 어제의 기준에서도 23.9% 그리고 나서 시원하게 차익실현 어제는 거래대금이 적었습니까? 어제도 4천억씩 거래대금 터졌잖아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2,200개 종목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 그런데 언제부터? 개장 전부터 또 야간 심야 시간에 교육 쫙 해드리고 오늘도 교육해드릴 거예요 바로 교육해드릴 거예요 이런 종목만 메디톡스 어떻게 할 거예요? 메디톡스 거래대금 어떻게 돼 있어요? 3천억을 넘기고 있어요 이러한 종목 시가 총액 1조에 달하는 이러한 종목 VI 빵 들어가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던 선배들이 어? 메디톡스 VI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중의 노란톡 국민톡에서 동영상으로 그냥 교육 다 해드렸잖아요 어? 메디톡스가 VI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수익나죠 EDGC 수익나 있죠 아난티 아난티 어제는 교육 안 했어요? 아난티 2018년도에 박스경주TV에서 아난티 2018년 12월 11일 찾아보세요 1만 2천원 수준에서부터 얼마까지? 3만 2천원까지 그냥 내리 방송해서 아난티가 말입니다 상장 주식수가 8천만 주 때 중반인 아난티가 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1조가 넘어섰습니다 말입니다 그게 2018년 12월이란 말이에요 12월 11일 오늘 기준에서 아난티가 또 시가 총액을 1조를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여러분들께 교육해야 된 그대로 4천만 주 이상 터지고 거래대금이 4천억 이상 5천억씩 터지고 그러니까 아난티도 장중행 양은 그냥 급등 낼리 이러한 종목 안 잡아내실 거예요 이러한 종목에서 수익을 내셔야지 뭐 어디 요만한 거 시가 총액도 안 나오는 거 시가 총액 300억 미만 이거 갖고 수익 냈다고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노란톡 국민톡 오셔서 여러분들 계좌가 시뻘개지고 또 교육 받으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탑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분들 중에서도 어떤 거? 거래량이 아니라니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항상 말씀드렸죠 요즘같이 좋은 장애 왜 좋냐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은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이건 뭐건 상관이 없어요 어찌됐건 거래대금이 천억 이상 터지는 종목군 그런 종목군들을 잡아내서 이런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 대장초에 들어가서 장 개시 전에 이미 다우데이터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개장초에 거래 빵 터지고 그냥 장중에 13,000원까지 지금 11,700원이 10% 상승인데 13,000원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20% 이상 빵 올라가는 그 수익 알테오젠 이번 주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리 연속 급등 랠리 이런 종목분들에서 다 수익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셀트리온 하루 이틀 말씀드립니까? 결론적으로 유비케어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다 보니 어제 말씀드린 유비케어 어제 방송에서 같이 말씀드린 아난티 어제 이 시간에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 100원 빨리 보내세요 노란톡 국민톡으로 3월 달에 그 폭락장에 지금까지 해서 5,000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나가시질 않아요 5,000분이 노란톡 국민톡에 들어오셔서 박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투식형 5,000분 이상 들어오셔서 나가지를 않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이제 32분 남았습니다 32분 동안에 노란톡 국민톡 못 들어오시면 더 이상 받지를 않습니다 왜? 지금 어제도 말씀드릴 때 유비케어 같은 종목이 시가 총액이 사실상 1조가 안 돼요 아난티는 그나마 1조 유비케어는 5,000억 수준뿐이 안 됩니다 이러한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가 계신 선배들이 5,000분에 달한다고 했는데 5,000분이 1,000만 원씩 들어가 보세요 500억입니다 500억 100만 원씩 들어가도 얼마? 50억이에요 그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시가 총액 요만한 종목 갖고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네이버처럼 시가 총액이 극대형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 바이오로직처럼 시가 총액이 40도에 달하는 종목 그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런 종목만 매매하실 거냐고 오늘처럼 유비케이 어제 같은 경우도 23.9% 폭등 그러고 나서 어제 마이너스 8% 그러고 나서 오늘 상한가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말씀드립니다 이제 30분 남았어요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30분 30분 내로 여러분들 못 찾아오시면 어떻게 한다? 더 이상 입장이 불가합니다 아니 월요일날 수익 안 내실 거예요? 지금 유비케어 이거 안 보이세요? 월봉 안 보이세요? 망청 안 보이세요? 이 망청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33년 주식한 윤정도가 책 몇 권 냈어요? 책 11권 썼죠?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했죠? 수익률 대회 2007년도에 몇 프로예요? 7,861% 세계 기록 다 깨버렸잖아요 지금 나오잖아요 자막의 프로필이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임직원 보육군들 다 교육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비제도권 인사 중에 유일하게 초청 강의 듣고 초청 강연에 하는 그런 윤정도가 이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식은 얼마큼 됩니까? 캔들 300년 된 캔들이다 홈마가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시죠? 80년대 후반에 스티븐 니슨이 전 세계적으로 뿌렸단 말이에요 그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80년대 후반에 만들어놓은 책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번역본도 있어요 그거 80년대 후반? 윤정도가 딱 주식할 때는 33년 주식한 윤정도가 딱 주식할 때는 그때 어떻게 돼요? 객장에 가서 윤정도 객장에 가서 모는 종이에다가 차트 그려가면서 점표에다가 매매사인 넣어서 그렇게 해서 주문을 넣을 때입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HTS 상에서 주문을 넣죠? 거래량이 같아요? 거래대금이 같습니까?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럼 윤정도가 2000년 초반 중반에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이런 자료 이런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야죠 다시 보여드려요 이 자료의 기준에 별 3개짜리는 윤정도가 정한 게 아니에요 캔들에서 별 3개짜리는 7가지 패턴뿐이 없다 수백 가지의 패턴 중에서 7가지 패턴뿐이 없다 그중에 윤정도가 뭐라고 그래요? 4대 천왕 캔들만 배우면 끝난다 그것만 배우면 끝난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어떻게 돼 있다?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매번 바꿔드리죠? 매번 어떻게? 10년 전에 5에서 10거래일 작년에 팍스경제TV에 나와서 설명드릴 때 3에서 5거래일 지금은 변동성이 더 커졌잖아요 변동성이 더 커지니까 1에서 3거래일 동안에 변동성이 나온댄다 즉 유비케어가 어제 고점이 23.9%예요 우린 맛있게도 얌얌 1만 100원에 고점 찍었네 밀려?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8%, 마이너스 8%로 끝났어 그러면 하루만 해도 엄청난 변동이 온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다시 바닥을 인식하고 잡아낼 수 있느냐 이 전제 조건은 어디에 적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콤마, 일본에도 이거 없어요 이거는 윤정두가 정형화해놓은 도서란 말이에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어떻게 문자 보내시기만 하시면 그냥 노란톡, 국민톡에서 무료로 다 뿌려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엄마 망치형 뜨고 장학형도 뜨네? 장학형도 뜨네? 장학 확인형까지 뜨네? 그렇게 된 종목군들 잡아내서 유비케어 같은 종목에서 이번 주 내내 수익이잖아 여러분들께 온라인상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드리죠 장학형이 떨네? 망치형이 떨네? 장학형이 떨네? 장학확인형이 뜨네? 거래량 부분이 지난달부터 실려요? 안 실려요? 여러분들께서 이 유비케어를 주봉으로도 똑같습니다 우와 장학형이 뜨네? 장학확인형이 뜨네? 아니 별이 3개짜리는 수백 가지 패턴 중에 4대 천학뿐이 없다는데 문자 지금 보내셔서 자료 주세요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근거 좀 알려주세요 해서 이런 유비케어 이럴 때 잡아야죠 왜 남들 다 사서 수익나는 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야간 교육 안 해드립니까? 아이고 유비케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교육만 받으면 윗고리에서 자액 실현하라고 어제도 어제 날짜 어제 날짜 어제 방송에서 그냥 동그라미 쳐가면서 8,820원 써가면서 그냥 악을 쓰고 거래량 설명해드리면서 이게 이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 결론적으로 좀 보실래요? 윗고리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윗고리 그러면 천분의 1 차익 실현할 겁니까? 절반 차익 실현할 거예요? 우리가 바봅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제 이렇게 떨어질 때 아이고 유비케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오늘 상학가 가니까 다 자기가 추천했대 그런 거짓불헝 방송 보셔도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이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셔야죠 일본 기준에 오늘 이만큼 뜨니까 어떻게 돼요? 와 박수치고 와 상학가다 다들 자기가 상학가래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래량의 기준입니다 거래량의 기준 이 앞전에 거래량은 안 보이죠 눈에 이때가 거래대금이 300억 수준뿐이 안 될 때예요 500억도 안 될 때예요 윤종도 항상 말씀드릴 때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라고 그랬죠 이날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 안 터져요 왜 터집니까? 갭상승이 나오니까 터지죠 이 앞전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선생님 어이구 유비케어가 움직이는데요 윤종도 뭐라고 그래요? 움직이거나 말거나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공론화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결국은 들여다봅시다 어떻게? 때가 안 탄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에 달하고 때가 안 탔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따라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예요? 이때 6천 원대란 말이에요 6천 원대 곱하기 1500만 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거의 1000억에 도달하죠 1000억에 도달하면 우리나라에서 2200개 종목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40개 종목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전에 1월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1000억 정도 거래대금 터지면 20이 안에 들어와 버려요 어찌됐건 간에 그 1000억의 거래대금을 놓고 보자 했는데 그 이상 터져버려요 얼마? 자 1000만 주가 터져요 2500억 이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대양봉이 나오죠 그 다음날 또 들어와서 또 식내죠 그러나서 거래대금 없는데 들어갑니까? 거짓말쟁이들 이걸 거래대금 없는데 들어가야 추세매매하겠다고 추세매매해서 수익 좀 나셨습니까? 추세매매해서 이럴 때 좀 차익실현 좀 하셨어요? 고짓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반타 종목은 단기로 끝내는 거예요 오늘 상한가에도 과감하게 절반 이상을 차익실현을 해야지 시가총액 요만한 종목 1조도 안 되는 종목 시가총액 1조 이상 짜리가 180개 종목이 넘어요 그런데 무슨 1조도 안 되는 종목에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급등했는데 그런 종목 팔아서 예사할 거예요?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오래간만에 움직였는데 그런 종목 팔아서 예사할 겁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IT종목들 날아다니는데 그 전 종목 팔아서 얘를 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단타 종목은 단타 종목인 거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1문봉 차트 보여드렸죠? 어떤 식으로 보여드렸어? 여러분들 계좌 다 검사하면 이런 종목 나온다고 어떤 종목? 다 계산하면 이런 종목 나온다고 어떤 종목? 이거 다시 화면 보여드려요? 계산해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어제의 기준입니다 5월 7일의 기준 어제의 기준에 고가가 1만 100원이에요 윤정은도 매직 계산기 그냥 엑셀 파일에서 넣기만 하면 그냥 계산돼서 다 나와 뭐가? 차익실현 범위가 나와요 내가 편입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23.9% 올라왔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보합에 편입했어 혹은 강보합에 편입했어 혹은 보호 퍼센트 편입했어 그러면 내가 편입한 가격 대비 10%의 변동이 나은지 10% 미만이 나왔는지 시가총액은 1조가 넘는지 시가총액이 5조가 넘는지 내 주력주인지 이게 내 입원지 아닌지 그런 거를 결정한 다음에 차익실현 범위를 2%로 잡을 건지 9,600원에서는 전량차익실현이 되는 거예요 종가는 7,500원이 깨졌죠 9,600원의 차익실현 누구나 하는데 누구는 7,500원에 엉엉엉엉엉엉엉엉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화장실 갔다 왔더니 거짓말쟁이들 장중 내내 노란톡에서 교육해드리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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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라고 10분짜리 동영상을 수차례 올려드렸는데 무슨 화장실 타령을 해요? 결국은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왜 차익실현을 못해? 왜 여기서 재편입을 못해? 왜 여기서 차익실현을 못하시냐고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없을 땐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 종목만 그래요? 이게 5분봉이죠? 이거 들어가면 우리 얼마 들어가? 1% 들어가 자산의 1% 네이버 같은 종목을 20%, 30%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20%, 30% 들어갈 거예요? 5천 명이 들어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종목이 기아차의 월봉이랑 똑같다니까요 다시 보여드려요 5분봉이나 1분봉이나 소형주의 5분봉, 1분봉 1봉, 주봉, 월봉 대형주의 1주, 월봉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차트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의 흐름과 추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거래대금 터진 이후의 흐름 기아차 다시 보실래요? 여기서 차화정 내릴 때 거래대금은 여기서 더 터지는 거죠 사실상은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으니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대처를 해야죠 오늘은 어떻게 돼요? 오늘은 다시 거래량이 터지네 다시 거래대금이 터지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제 4천만 주 터졌죠? 그렇게 돼서 어제 기준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 그러면 오늘의 기준은 3천만 주 어제 4천만 주 더 터졌네, 맞아 더 밀렸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기준에서는 3천만 주만 터져줘도 가격 반발력이 나올 겁니다 변동성이 우리가 원하는 손절을 3%를 잡는다면 이 변동성이 7에서 15%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3천만 주만 기준 잡으십시오 8시 45분에 노란톡, 국민톡을 쫙 뿌려드리고 교육 다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교육 해드렸잖아요 개장 초에 끝날 때까지 3천만 주가 형성될 수 있는 거래량이 수반되어 주느냐 전제 조건에 다 맞아 떨어져잖아요 그 교육? 시간 없는데 지금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해드린다고 노란톡, 국민톡에서 그냥 동영상 교육 또 심야 시간의 교육 전부 해드려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차익 실현 한 차례 여기서 차익 실현 한 차례 또 재편입 왜? 2분의 1 절반 이러한 부분들 3분의 1 윗고리 이러한 부분들 재편입의 기준에 거래량이 터지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본봉으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1주 월봉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 터져요 안 터져요? 9시 동시효과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39만 2천 주 3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으면 9시 동시효과부터 9시 2분까지 얼마만 터지면 된다고 교육해드렸어요 교육 2%만 거래가 실리면 2에서 최대 5%만 실려주면 더더욱 좋고 그럼 60만 주에서 150만 주가 실리면 거래량의 전제 조건은 맞아 떨어진다 그게 가격이 얼마야? 7830원이네 오늘 종가가 얼마야? 9710원이네 그러면 거의 2천원 올랐네 이걸 못 잡아놔요 이 거래량을 9시 10분까지 3천만 주의 10%만 터지면 된다고 했죠 얼마야? 270만 주 터졌죠 이 거래량 이 기준을 못 잡아놔요 이거를 수익을 못 잡아놔요 이 종목을 못 잡아놔요 야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해드리는데 못 잡아놔요 거래량이 터지고 어제의 기준에 전량차익실현 이후에 그냥 떨어져 내린 거 오늘 제 차 거래량 터지고 돌려주면 그러면 교육받아서 수익을 내야죠 선생님 전당 갔다가 지옥에 왔는데 이거 조금 올라오면 또 여기서 정리해버려 그래놓고 여기서 샀다가 또 여기서 순조를 해버려 왜 그런 매매를 하냐고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그냥 윤정도한테 노란톡 국민톡에서 교육만 받고 동영상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채널의 전문가보다 월등히 낫다고 전부 윤정도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박스경제 TV만 보십시오 이런 종목군들 상한가 세 종목 중에 이러한 종목군들 이 변동성의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 잡아내서 수익 안 내실 거예요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어제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또 다음 주에 상한가 나올 종목까지 전부 노란톡 국민톡에서 교육받고 종목 잡아내고 수익 내는 그러한 꿈을 가지셔야죠 노란톡 국민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